하여튼 뭐 1년간 좀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금은 먼저 마인드 컨트롤이 되게 중요하겠죠.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하는 건 물론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뭐 며칠 안 남았다고 해서 또 막 풀어져가지고 사실 며칠 안 남으면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도 수험생 할 때 그런 공포나 어떤 나태함에 좀 빠졌던 적이 있지만 할 게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날짜가 얼마 안 남으면 사실은 반대로 행동하는 경향들이 있어. 뭐냐면 할 게 많은데 날짜가 얼마 안 남았으면 더 열심히 하는 게 원래는 합리적인데 할 게 많은데 날짜가 얼마 안 남으면 이거 해도 될까? 라는 뭐 이제 이런 회의감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실력은 1년 중에 가장 높은 상태야. 무슨 얘기냐면 종전에 1시간 공부하던 것보다 지금 막판에 1시간 공부하는 건 그 밀도가 다르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나 엔제나 여러 가지 산전수정 겪으면서 자신의 약점을 많이 알고 있는 상태일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누구보다도 내 자신을 내가 잘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뭐 강점이든 약점이든 뭐든 간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본인이 이제 본인 스스로에게 노출했던 약점을 보완할 만한 시간으로는 며칠 안 되는 시간도 꽤 유효한 시간이에요. 틀렸던 문항이라든지 예전에 뭐 선생님들이 강조했던 풀이법들이라든지 조금 여러분들이 익숙치 않은 유형이라든지 이런 것들 몇 개만 좀 골라서 사실 그 몇 개 때문에 대학에 붙고 말고 원하는 대학에 가고 말고가 결정된다는 건 여러분들도 익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영역에서 하나만 더 맞춰도 입시라는 건 그런 거거든요. 너무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하는데 이게 뭐 지금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한 영역당 10개씩 더 맞아야지. 그런 건 불가능하잖아요. 하지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과 지금 내가 내고 있는 퍼포먼스에서 영역당 뭐 하나씩만 더 맞는다면 사실 그건 대박 치는 거거든요. 지금 내가 뭐 9월 모평에서 맞았던 것보다 국어가 됐든 영어가 됐든 수학이 됐든 뭐 여러분들의 선택과목이 됐든 하나만 더 맞아도요. 그게 모이면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유발한다라는 생각. 그러면 사실 며칠 안 남은 상황에서도 가장 크리티컬한 약점들을 한두 개씩만 점검하고 가셔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고 그게 또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보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막판이 사실 이제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는 내가 뭐 300 몇 십일 동안 노력을 해도 이게 될까 말까 한데 막판 며칠 하나하나 하나하나 별 차이 있겠어라고 하지만 그게 사실 돌아보면 엄청난 차이일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조금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는 있겠죠. 시간이 적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떠올려 보면 또는 이제 모고를 그래서 보는 거 아닙니까. 모고를 보다 보면 이걸 뭐 여러분들에게 다 가져가라는 얘기는 안 할게요. 저도 뭐 회차를 워낙 많이 했으니까 뭐 저랑 함께 오신 분들은 뭐 50회차 이상 하신 건데 50회차를 지금 언제 다 봐요. 그죠? 하지만 크리티컬하게 아 이건 좀 되게 아깝게 틀렸다든지 또는 이거는 내가 굉장히 지금 시험을 볼 때는 막 5분 10분 낑낑거리면서 풀었지만 막상 풀이가 의외로 간단했다든지 뭐 그런 포인트가 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에 좀 남아있을 거야. 체크를 했다면. 그런 부분들 몇 개만 딱 정리해서 심플하게 아 좀 나는 이제 할 만큼 했다라는 생각. 뭔가 이제 마무리를 짓는다라는 생각으로 전날 좀 마무리하시고 시험장 가셔서 요새 뭐 수능이 이렇게 따뜻했나 싶을 정도. 이러다가 뭐 수능 당일날 추워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보는 안 그렇더라고요. 역대급 수능 중에 가장 따뜻한 수능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후적으로는 시험복이 참 좋은 날씨거든요. 그러니까 추우면 사람이 위축이 되고 조금 더 떨어요. 사실은 추우면 추운 것 때문에도 떨지만 시험은 시험 자체로도 떨리기 때문에 몸이 더 경직되는데 그런 것도 좀 올해는 좀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그래도 환절기 감기 조심하죠. 저도 지금 감기몸살 걸려가지고 거의 일주일 내내 지금 목소리도 마탱이 가고 몸이 좀 정상이 아닌데 여러분들도 좀 막판에 좀 더 잘 드시고 잘 주무시고 컨디션 관리 잘해서 하여튼 1년간 고생해온 만큼 여러분들의 실력을 100% 이상, 200%, 300% 뭐 이건 뭐지 희망사항이지만 어쨌든 최대한 쥐어짜내서 잘 마무리하고 좋은 결과를 다들 웃으면서 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여튼 저도 1년간 커리 운영하면서 저도 부족한 점이 많았겠죠.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과 아웅다웅 하면서 1년을 보냈는데 아쉬운 마음이지만 하여튼 우리가 1년간 지지고 볶고 했던 이런 어떤 흔적들이 시험장에서 잘 발현돼서 여러분들이 좀 최대한 만족하면서 시험장을 걸어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고 하여튼 대학 합격 그날까지 좀 건강하시고요. 저는 뭐 여러분들이 보실지는 모르겠으나 올해 이제 수능 해설 강의에서 해설 강의를 볼지는 모르겠네요. 뭐 3학년들은 잘 안 보니까요. 하여튼 이게 마지막 인사라고 생각하면 좀 서운한데 해설 강의 때 또 총평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험 다 잘 보시고 오시고요. 시즌5 제가 모든 준비한 모든 커리는 여기서 완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